뒷무팀이라고 하죠? 왜 잡아드렸고요? 아니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죽겠다는 사람 이분 사진이니까 본인이 제일 잘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평소에 세 분 보정 많이 하시나요? 어, 보정 빠질 수 없죠 저는 보정 없이는 사진을 안 올립니다 저는 보정 앱은 안 하고 컴퓨터로 포토샵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요 저는 하나 소다 포토샵을 핸드폰으로 넣어놓은 그런 어플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튼이라고 유료 어플입니다 평소에 자주 보정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본인만의 스타일로 생활을 시켜서 이 모델이 과연 어디까지 보정을 할 수 있냐에 대해 누가 누가 보정 잘한 세기꾼 백분입니다 아우, 진짜네요 근데 세기꾼 배터리는 이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쿵 우리 시작 3 3 2 1 땡! 인중 길이를 조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살짝 비대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비대칭 있는 부분, 제가 봤을 때 왼쪽 부분 턱을 조금 맞췄고 목굴기도 조금 터치를 했고 코 쪽이 좀 살짝 뚱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콧볼을 좀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사실 얼굴 작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얼굴 작은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눈동자도 키우고 렌즈도 씌워줘서 눈이 좀 더 또렷해 보이고 턱을 좀 짧게 해서 좀 더 동안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마도 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살짝 축소를 했어요. 쇄골 쪽도 비대칭이시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에? 네. 저는 그게 다 캐치했어요. 이걸 이렇게 내려주고 또 얼굴이 비대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대칭 잡아드렸고 또 여기가 여백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잡아드렸고요. 뒷미트임이라고 하죠. 거기 잡아드렸고요. 아니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죽겠다는 사람. 얼굴의 중심이죠. 코고고요. 복콧이더라고요. 복콧인 코를 정말 세련되게 바꿨습니다. 와 근데 눈이 진짜 막 커지고 입술도 건드리신 거예요? 네. 대박. 입꼬리가 엄청 예뻐졌는데? 머리 스타일 빼고 다 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어토샵에 경력이 얼마큼 되신 거예요? 이 어플을 사용한 지는 1년도 안 됐어요. 진짜 필요한 부분만 집어넣어요. 눈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키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뒷고리 정도 가장 고정을 잘했다. 하나만 뽑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 씨가 이 결과물로 봤을 때 제가 진짜 되고 싶었던 얼굴? 제가 되게 추구하는 그런 미인상이에요. 진짜? 저도 눈이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앞팀, 뒷팀, 밑팀, 밑팀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리고 어깨 이렇게 대칭도 신경 쓰신 게 이건 보통이 아니다. 본인이 실제로 본인이 고정한 사진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 사진이니까 본인이 제일 잘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근데 눈 크기는 수진 씨께서 하신 거랑 비슷해요. 진짜 자연스럽게 포토샵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진짜 정말 약간 인스타에서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 사진 같던데? 코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장하셨지? 포토샵으로 봤을 때는 수진 씨랑 겨뤄볼 만한 것 같아요. 보컬을 잘 교정하신 거 같아요. 맞네, 맞네. 눈도 좀 사이가 좀 간격이 있으셨는데 그게 확 좁아지면서 눈이 확 커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진짜로. 포토샵 티가 전혀 안 나요. 저는 사진 안 보면 포토샵 한 걸로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무보정 사진. 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요? 무보정 아예 그냥 실제로 단 하나도 하지 않은? 아니 근데 저게 어떻게 무보정이에요? 저희가 이제 MC 세 분들한테 드린 사진은 수술 전 사진이고요. 코가, 그러니까 코가 달랐어. 이 사진은 수술 후 사진인데요. 고코, 콧불, 축소, 기증, 영불, 이마, 팔자주름, 지방 이식을 하겠습니다. 저분 진짜 성형 체질이셨나 보네요? 그 정도면 진짜.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좋은 건데. 이렇게 성형 전과 후를 비교해봐도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본인의 느낌을 살리면서 딱 단점만 딱딱딱딱. 성형 미인이나 성형괴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쁜 사람. 수진 씨가 보정한 사진이라 이 분의 성형 후 무보정 사진 중에 어떤 게 좀 더 마음에 드신가요? 저분이요? 이게 보정으로 아무리 깎든 안 깎든 부자연스러움이 남아있는데 저 사진에서는 그냥 그 비율 자체가 자연스러워서 나는 금수자야 이런 느낌. 난 다이아야, 다이아수자야 이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보정을 많이 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거울로 보는 내 실제 모습과 그리고 카메라 안에 있는 내 모습 앨범에 있는 내 모습에 대한 그런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뭔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적인 자신감도 되게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컴플렉스가 외적으로 있으면 내면적으로도 조금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형외과도 사실 병원이니까 자신감도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나쁜 편견만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시는 분들 저희가 다양하게 좀 가지각색으로 보정을 해봤잖아요. 보정하는 게 여러분들께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절대 성형을 저희가 권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디에이 성형외과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나 Trustee